자기만 살겠다고 승객보다 먼저 배를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무책임의 단면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직접 화재 진압에 나선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30분쯤 귀가 중이던 오수연 씨 부부는 10미터 전방에서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곤 그 길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빗길에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곧장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유독가스와 부상으로 운전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엔진에서 시작된 불은 차 전체로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으로도 활동했던 부부는 침착하게 운전자를 구출한 뒤 응급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덕분에 다리 부상에 그친 운전자는 사흘 뒤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길에 갇혀있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분이 직접 안 꺼내주셨으면 아마 불탔을 거라고. 한편 지난 23일 안동시 서우면의 밭에서 불이 나 인근 주택으로 옮겨 붙던 것을 레미콘 기사가 탱크 용수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앞서 22일엔 우체국 집배원이 산불 초기 진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빨리 살려내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꺼냈죠.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해야겠죠. 해봐야겠죠.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안전비리 수사 전담팀을 구리고 5개 안전분야의 민관유착 비리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안전비리 전담팀은 철도, 자동차, 여객 등 교통안전, 화재 등 소방안전, 승강기 같은 시설물 안전과 건물 등의 건설 안전, 가스 원전 등 에너지 안전 등 모두 5개 안전분야의 부실한 안전점검과 운영문제,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100일 동안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